저 병원장님,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다고 부르시고 벌써 30분 가까이 그러고 계신데… 왜, 다들 퇴근했는데 너만 퇴근 못해서 떫다는 거야 지금? 퇴근을 못 한 것도 못 한 거지만 하실 말씀이 대체 뭔지 궁금해서요. 너 지금 몇 살이지? 스물둘입니다. 대학도 안 나왔지? 네, 그건 면접 볼 때도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육원 출신이다 보니까 대학보다는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좀 빨리 했죠. 이 병원에 온 지는 5년 됐고? 네, 아시다시피요. 혹시 뭐 이제 와서 제가 여기 취업한 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걸까요? 배운 데 없이 자라 그런가, 반란 까져 가지고서는… 네?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넌 눈치가 없는 거니 아니면 뻔뻔한 거니? 무슨 뜻으로 물어보신 건지… 끝까지 네 입으로 말 안 하겠다? 이거지 지금?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는 건지… 됐다, 니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네 입으로 얘기 안 해, 됐으니까 가 봐. 네, 그럼 정리하고 퇴근해 보겠습니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년. 주제에 어디 내 아들을 감히…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나연이 나한테 뭐 삐진 거 있나? 나 혼자 엠티 다녀와서 서운했어. 내가 그렇게 속 좁은 줄 알아? 오빠 복학하고 첫 엠틴데 다녀와야 신입생들하고도 친해지고 하지. 내가 뭐 대학 안 다녔다고 그 정도도 모를 줄 알아? 근데 왜 그래? 뚱하게 있잖아 계속. 원장님이 별말 안 해? 아, 그거… 엄마랑 무슨 일 있었어 혹시? 며칠 전에 퇴근하는데 할 말 있다고 잠깐 앉으라더니 30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노려보기만 하시더라. 실은 엄마가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나한테 너랑 만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엄마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겠고. 혹시 너 엄마한테 괜히 미움받을까 봐. 엄마는 너 어떻게 생각하냐고 슬쩍 떠봤지. 도대체 왜 그렇게 민기적거려? 자신 없어? 나랑 만난다는 얘기하면 원장님이 노말대발할까 봐 그래? 선 봐서 만나랑 여자 안 만나고 나 같은 애 만난다고 뭐라고 할까 봐? 우리 나연이 그렇게 자신 없는 애였어? 지금 오빠가 하는 행동이 그렇잖아.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하냐고. 맨날 숨어서 몰래 만나고. 이게 뭐야? 내 말 들어봐. 내가 떠봤더니 엄마가 너 되게 좋게 보고 계시더라고. 뭘 하시는데? 직원들 사이에서 싹싹하고 환자들한테 친절하고 일 잘하고 예쁘기까지 해서 엄마도 좋게 보고 계시대. 그래서?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내 말은 아직은 시간을 좀 두고 엄마 마음을 좀 더 얻어보라 이거지. 언제까지 시간만 끌 거야 이렇게. 너도 봐서 우리 엄마 알잖아. 까탈스럽긴 해도 시원시원하니까 네가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 다음부턴 일사천리라니까. 언제는 오빠만 믿으라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다 알려주잖아. 며칠 후. 나연이 너 요즘 좀 이상하다? 네? 저요? 왜요? 밥 하나는 기깔나게 잘 먹던 애가 맨날 끼적거리기나 하고. 속이 좀 안 좋네요. 뭔가 역한 것 같기도 하고. 나연아. 내 얘기 오해하지 말고 들어. 네? 무슨. 너 남자친구 있지? 아, 그게. 말하기 싫으면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괜찮은데. 혹시 임퇴 해봤니? 임퇴요? 임신 테스트 말이야. 아, 경험자로서 또 너 좋아하고 아끼는 인생 선배로서 얘기해 주는 거야. 밥 먹고 들어가는 길에 약국 들러서 하나 사. 2,000원, 3,000원밖에 안 해. 사용법은 잘 써 있으니까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언니 보시기엔 제가. 그래. 나 임신했을 때랑 지금 네가 똑같아서 하는 얘기야. 행여 아니면 뭐 다행인데. 남자친구는 믿을만 하지? 네, 그럼요. 나연아, 내가 너 정말 좋아하는 거 알지? 그럼요. 다른 조무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저 챙겨 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무슨 고민 있으면 나한테 꼭 얘기해야 한다. 너 어디 터놓을 데도 없잖아. 그렇다고 혼자 끙끙 앓지 말라고. 같이 머리 맞대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그렇게 하면 되고. 조언이라도 해줄 수 있지 않겠니, 내가? 네.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진짜 든든해요, 언니. 임태기, 꼭 해볼게요. 그날 저녁 뭐, 임신? 야, 너… 말 잘해라. 지금 나 엄청 예민하니까. 어, 그게 그러니까… 어, 어떡하지, 큰일이네. 아니, 어쩌다가… 어쩌다가? 지금 그게 할 말이야? 큰일이네, 뭐가 큰일이라는 건데? 아니, 나는, 나연아,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긴 뭐가 아냐. 난 솔직히 말해서 오빠가 좋아할 줄 알았어. 그런데 뭐?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말 잘하라고 했지! 야, 솔직히 큰일은 큰일이지. 엄마도 그렇고, 나도 아직 대학 졸업도 못했는데… 나가! 나 지금 오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그날 밤 나연아, 전화 좀 받아. 우리 얘기 좀 같이 해보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빠가 답 찾아. 답 찾으면 연락해. 목소리 듣고 싶지 않아. 잠시 후… 나연아, 나 엄마한테 말했어. 그랬더니 뭐라셔. 너 따로 만나시겠대. 만나서? 그건 나도 몰라. 너랑 만나서 얘기하겠다고만 하셔. 진짜 그게 전부야? 나랑 만난 지 1년 넘었다고, 임신했다고 다 얘기한 거야? 어… 근데 정말 그렇게만 얘기하셨다고? 어… 일단 만나봐. 내일 당장 얼굴 볼 텐데 뭐라 그러실지 짐작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냐. 화내셨어? 잘 모르겠어. 그게 화낸 건지 아닌지… 별말은 없이 그냥 너 만나보겠다고만 하셨어. 오빠 등짝 때리거나 뭐 그런 것도 없어? 없어… 더 무섭다, 일단 얘기 들어봐야지 뭐. 근데 어째 오빠는 방관하는 느낌이다? 그럴 리가. 나연아, 나 내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레포트 있어서 나중에 더 얘기하자. 다음 날 점심. 나연 씨, 나 좀 봐요. 네? 잠깐 원장실로 들어와요. 네, 이거 차트만 마저 정리하고 갈게요, 원장님. 제정신이야? 지금 내가 부르는데 뭘 먼저 안다고? 일 순서 앞뒤도 못 챙겨요? 나연 씨, 가 봐, 내가 마저 할게.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원장실. 저 왔어요, 원장님. 아, 여기서 얘기할 기분이 안 나네. 네, 그럼… 나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반차 쓰고 내가 찍어주는 주소 그리 와요. 출근을 이미 했는데 갑자기 반차를… 원래 성격이 좀 그렇게 어른이 말하면 꼬박꼬박 말 대답하고 그런 성격인가?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프론트. 갑자기 반찬 써서 죄송해요. 나 눈치 백단이야. 얼른 가봐. 원장님 더 화내시기 전에. 저… 언니… 사실은 다 알고 계신 거죠? 원장님 아들이랑 저… 내가 알고 말고가 뭐 중요해. 일단 가서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 늦어서 불벼락 떨어지기 전에 얼른 가봐. 뭐해? 네, 감사합니다. 1시간 후, 골프클럽. 어떻게 왔나, 여기까지는? 오기가 힘들었을 텐데. 택시 탔어요. 버스나 지하철은 없더라고요. 요금도 두 배는 줬어야 할 텐데? 네, 그랬네요. 그래도 너무 오래 기다리실까 봐. 네 사정 듣고 싶지 않고? 나 긴 말 안 해. 내 아들 천재수. 내가 참 귀하게 키웠어. 잘 압니다, 원장님. 내 아들 인생의 걸림돌 되는 일은 그게 뭐든 나 가만 안 둬. 무슨 얘기인지 알아? 제가 제수 오빠 인생의 걸림돌이란 말씀이세요? 잘 알아듣네. 일머리는 똑똑한 거 같더니. 근데 제수 오빠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원장님? 이봐, 김나연 씨! 네?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내가 긴 말 안 한다고 했지. 너는 내 아들 귀한 거 잘 안다고 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걸림돌이 아니면 그럼 뭐니? 저 원장님… 됐고, 아이 포기해라. 우리 제수도 포기하고. 원장님, 그게… 입 열지 마. 너한테 듣고 싶은 얘기 눈껏만큼도 없어. 나 할 말 다 했으니까 가 봐. 네? 여기 너 같은 애가 들락거릴 때 아니야. 좀 있으면 골프 멤버들 올 거니까 눈에 띄기 전에 가라고. 설명해야 되는 상황 벌어지면 골치 아파져. 그날 저녁, 카페. 그래서 그냥 왔어? 그 다음부턴요. 제가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절 완전 투명인간 취급하셨어요. 아, 속상해라. 어떡하니. 원장 아들은 뭐라 그래? 아직 통화 안 했어요. 혹시 연락이 안 돼? 네, 시험 기간이라고 그러긴 했는데… 울지 마. 이럴 때일수록 네가 더 굳건해져야 돼. 언니, 저 어떡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짠한 것. 일단 가자. 어딜요? 우리 집 가서 밥부터 먹자고. 괜찮아요, 저. 너 혼자 집에 가면 밥 제대로 안 챙겨 먹을 거 아냐. 너한테도 애한테도 안 좋아.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 아니에요. 저 신세 지고 싶지 않아요. 그걸 신세라고 생각하면 내가 서운하고. 언니 집이다 생각하고. 나연 씨 괜찮아질 때까지만. 나, 너 혼자 두고 싶지 않아서 그래. 며칠 후 병원 앞. 며칠 동안 연락도 안 되더니 뭐하러 여길 왔어? 미안해. 오빠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는 알아? 어, 들었어. 그런데 연락이 안 됐다는 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미안해. 미안하단 말 말곤 할 말이 없어? 나연아, 나는… 천재수, 아들, 여기서 뭐해? 어, 엄마… 가자, 엄마 지금 퇴근하는 길이야. 얼른 타. 뭐해? 네… 오빠, 그렇게 가면 어떡해? 오빠! 야, 천재수! 다음날 집앞 어, 원장님 어쩐 일로… 자, 이거 받아. 이게… 보면 모르니? 병원엔 내가 알아서 얘기할 테니까. 지난번에 내가 한 말 잘 끝내고. 다른 데 취직할 때까지 이걸로 지낼 수 있을 만큼 챙겼어. 원장님, 저 그럴 생각 없습니다. 병원도 계속 나갈 거고요. 뻔뻔하기는. 어디 우리 병원에 발들일 생각을 해? 그딴 짓을 저질러 놓고? 이러시면 이건 부당해고죠. 그건 네 생각이고. 네가 모르는 세상엔 말이다. 부당도 정당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다 있어. 제가 고아라고 쉽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원장님 말씀, 저 못합니다, 절대 안 돼요. 근데 이게? 아, 왜 이러세요? 왜 때리시냐고요? 말로 해서 알아쳐 먹었으면 처맞진 않았겠지. 아, 이거 놓으세요, 놓으시라고요, 아! 하, 분이 안 풀리네 진짜. 원장님, 이런다고 해결될 일이… 해결돼. 내가 하면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 말 우습게 듣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 우리 재수, 오늘 새벽 비행기 타고 미국 갔으니까 그리 알고. 네? 어떻게…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니? 그럼 더는 말 안 한다. 다신 번젓스런 발걸음 하게 하지 말아라. 오빠… 잠시 후… 이거 받으세요. 네? 눈물 닦으시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을 목격을 했네요. 아, 그러시구나. 위로나 뭐 그런 거 하실 거면 괜찮아요. 그런 거 받을 만큼 편하지가 않아서요. 그럼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김나연 씨. 누구세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오랫동안 찾았거든요. 저를 왜… 김민철 씨 아시죠? 그, 그걸… 그 사람… 아니, 그분… 아니, 김민철 씨를 왜… 어떻게 아세요? 여기서 얘기할까요? 아니면 좀 편한 데로 옮기실래요? 잠시 후, 카페. 자, 제 명함이에요. 로편 변호사님이 왜 저를… 원래는 한 가지 안건으로 찾아왔는데, 어쩌면 두 가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먼저 김민철 씨 얘기부터 할까요? 그런데 그분은… 김민철 씨는 어떻게 아세요? 눈치 보니까, 나연 씨도 김민철 씨가 아버지라는 거 알고 계셨군요. 아, 네. 뭐…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알게 된 지 좀 됐어요. 그러면 아버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김나연 씨를 찾으신 것도 알고 있어요? 네, 뉴스에서 봤어요. 저는 보육원에 들어간 게 하도 어릴 때라 이름만 겨우 기억하고 있었는데, 익숙한 이름이 나와서요. 얼굴을 보니까 왠지 저랑 닮은 것 같아서 혹시나 하고 검색을 좀 해봤었죠. 어릴 때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다… 그런 인터뷰 한 거 보고 나서… 네, 뭐 정확히 말하면…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아빠가 절 버린 거긴 하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좀 알아보기도 하고요. 근데 왜 연락을 안 해보셨어요? 금방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글쎄요… 근데 변호사님, 용건은… 아… 긴 얘기가 될 거 같으니까 본론부터 얘기할게요. 아버님이 유산을 남기셨어요. 유산이요? 저한테요? 어느 날 아버님이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어요. 마침 그 전에 제가 회사일에 도움을 드린 일이 있어서 굳이 저를 찾으셨더라고요. 점심이나 같이 먹자고 하시면서요. 전은정 시점 3년 전 회장님이 저한테 고맙다고 점심 사주시려고 일부러 낼 시간은 없으실 텐데… 그냥 오신 건 아닐 거고… 역시 정변은 눈치가 빨라, 똑똑하고… 우리 나연이가 살아있다면 아마 정변처럼 똑똑한 아이로 자랐을 거야… 따님 아직도 찾고 계세요? 단서도 없어요? 내가 미워서 꽁꽁 숨었는지도 모르지… 고작 대여섯 살 때였다면서요. 다 기억할까요? 글쎄… 그럼 절 찾으신 이유는 혹시 사설탐정? 하하 그거 재밌구만 그래… 그건 아니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말이야… 하나는 유언장 쓰는 걸 좀 도와주는 거고… 유언장이요? 미리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뭐… 그런 걸로 해둡시다… 어차피 영생을 살 것도 아니니… 뭐…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일은요? 혹시라도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정변이 말이야… 내 딸… 우리 나연이를 찾아서 평생 대리인이 좀 돼주세요… 대가는 충분히 지불할 테니… 제가요? 어머… 저 회장님한테 그 정도로 신용 얻은 거예요? 내 평생 사업이란 걸 하면서… 그고 작은 법적인 문제로 여러 사람을 만나봤어요… 그것도 그거지만… 내가 사업이 번창하는 이유는… 내가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볼 줄 아는 해안이 있기 때문이야… 이건 내 자랑이 아니라… 주변에서들 그렇게 인정하는 거니까…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허, 회장님 자랑하셔도 괜찮아요… 오죽하면 회장님 경연마인드를 배우고 싶어하는 경영인들이 그렇게나 많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럼 정변이 두 사안 모두 오케이 해주는 걸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다시 현재… 회장님이 저를 믿고 맡겨주시는 거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회장님이 그런 준비를 하셨던 거는… 많이 아프셨던 거죠… 네, 맞아요… 언론에 절대 노출 안 되게 끝까지 조심하셨는데… 역시 회장님 말씀처럼 나연 씨 똑똑하시네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만약 제가 정말 똑똑하다면… 아빠는 왜 저를 보육원에 버려야 했었는지… 또 뒤늦게 그렇게 절 찾아다녀야 했는지… 그런 것도 다 이해하겠죠…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것까지 이해시켜 드릴 순 없어요… 그냥 회장님이 전하라고 하신 것들만… 나연 씨한테 잘 전하는 게 제가 맡은 임무니까요… 일단 나연 씨가 받게 될 재산… 그리고 앞으로 제가 나연 씨를 위해서… 대리인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정리해 왔는데… 보시겠어요? 괜찮으시면 지금 말고 제가 가지고 가서 나중에 천천히 봐도 될까요? 지금은 너무 경황이 없어서… 당연하죠… 나연 씨 편한 대로 하시고 연락도 편할 때 주세요… 그럼 이건 가져가시고 두 번째 안건을 얘기해 볼까요? 두 번째라면… 한 달 후… 그래… 어디 변호사라니까 얘기해 보시죠… 이게 뭡니까? 왜 도대체… 법원 출두 명령서라는 게… 내 병원으로… 내 이름으로 온 거죠? 거기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아이를 가진 제 의뢰인에게 하신 강요… 폭행과 협박… 그리고 강제 해고… 모두 고소 사유예요… 하… 하… 어이가 없네 진짜… 간땡이가 부었구나 네가… 너 이런 재판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기나 해? 네 주제에 이걸 다 감당하겠다고? 네가 지잖아… 그럼 내 소송비까지 네가 싹 다 물어내야 돼… 제가 이기면 원장님이 싹 다 물어내셔야겠죠… 어쩌… 뭐니 저 근거 없는 자신감은? 너랑은 원래 말이 안 통했지… 대가리에 든 게 있어야지… 정은정 변호사라고 했나요? 새로수 로펌? 여기 김 대표가 나랑 대학 동긴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저 거기 그만뒀습니다… 아직 새 명함을 못 파서 이전 명함을 드렸네요… 그래 좋아요… 그 좋다는 대형 로펌 나와서 개인 변호사 사무실 차리고 의욕 있게 시작해 보려는 건 좋은데… 개인 변호사 사무실 안 차렸습니다… 김나연 씨 개인 대리인입니다… 뭐? 아니 사기를 쳐도 정도껏해요… 예 주제에 개인 대리인이라니… 된장을 똥이라고 하면 차라리 믿겠네요… 하아, 이제 알겠네… 이딴 식으로 사기 쳐서 나한테 돈 뜯어내려고 온 거구나… 어림없으니까 돌아가세요… 너 한 번만 더 이딴 식으로 나한테 장난질하면… 장난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시죠… 너, 내가 하라는 건 했어? 제 개인적인 일에 당신 명령을 따를 이유는 없죠… 그럼 너 어쩌겠단 거야? 애 볼모로 잡고… 평생 나랑 내 아들, 우리 재수 협박하면서 살 거야? 그럼 나도 가만 안 있어… 큰 소리 내지 말아주시죠… 이것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쪽이야말로 말이 안 통하시는 것 같은데… 더 이상 궁금한 거 없으시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몇 다루… 나연아… 나연아, 나양! 인데? fordi 백 resil에게塑 approved 고수청이었어… 国경도 모르겠어요… .. 왜 계속 될 수 있다는 것인가? 나연아… 나연아… 나, 나연아, 너 우리 엄마. 하, 그것 때문이구나. 내가 니네 엄마 고소한 것 때문에? 그래, 어디 얘기나 해봐. 엄마가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네가 합의해주면 실형은 면할 수 있나 봐. 그래? 근데 내가 왜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언제 너넨 나랑 의논이라도 하고 미국으로 톡 꼈니? 네 엄마란 여자는 나랑 의논하고 나 잘랐냐고. 내 인생에서 지난 2년 싹 지웠어. 어차피 너도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미국 갔을 땐 두 번 다시 안 보겠다는 생각으로 간 거 아니야. 나연아, 난 너 정말 사랑했어. 그치만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너도 우리 엄마 알잖아. 넌 니네 엄마랑 관련된 말만 하면 그러더라? 그래, 나 니네 엄마 잘 알아. 5년 넘게 병원장으로 모시면서 얼마나 지 밖에 모르는 인간인지도 잘 알고 얼마나 못 대처 먹은 인간인지도 잘 알아. 그리고 난 너도 잘 알아. 넌 니네 엄마 말이라면 죽으라고 죽는 마마 보이고 네 생각이라곤 요만큼도 없고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감 같은 건 눈꼽만큼도 없는 하등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보다 차라리 바퀴벌레가 낫다. 알아들었냐? 한 번만 더 전화해. 스토킹한다고 신고해버릴 테니까. 나연아, 나연아! 우리 지호, 내 아들 봤어, 언니? 봤지, 그럼? 완전 김나연 미니미던데? 그치? 나랑 똑 닮았지. 근데 너 정말 자신 있는 거야? 자신 없음 여기까지 왔겠어? 나는 네가 정말 동생 같아서 하는 말인데. 알지, 내가, 언니 마음. 나 병원 다닐 때도 언니가 얼마나 나 챙겼어. 설엔 만두 싸다 줘. 김장하면 김장김치 가져다 줘. 운동화 사러 가면 내 생각나서 똑같은 거 두 개 사. 내가 표현이 좀 부족해서 그랬지. 언니한텐 늘 고마웠어. 그래, 그럼 맘 놓고 걱정 좀 할게. 나도 애 낳고 키우고 있지만 남편이랑 둘이 해도 아니, 친정엄마, 시어머니까지 다 매달려서 해도 육아에 집안일에... 언니, 나는 말이야.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 손에 보육원에 맡겨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작은 기억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 어떤 기억? 내가 사랑받는 아이였다는 기억. 그랬구나. 그 기억이 있어서 네가 이렇게 올바로 자랄 수 있었나 보다. 기특하네. 그래서 나는 나중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어떤 상황이 됐든 돈이 있든 없든 내 아이를 사랑받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고 생각했었어. 그게 내 꿈이었다거나 할까? 너라면 충분히 그럴 거야. 그런데 그 인간들이 가만히 있을까? 얼마든지 뭐든 하라 그래. 나라고 뭐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중에 친껏 요구할 수도 있고 이미 생각하고 있어. 다 대비하고 있고. 참 병원은 요즘 어때? 어떻긴 엉망이지. 네가 쏘아올린 작은 공 아니다. 큰 공이지. 아무튼 그 공으로 시작해서 병원장 갑질 문제 다 털렸잖아. 알고 보니까 병원 돈 횡령까지 했더라고. 직원들 월급도 안 나오니까 다들 떠나고 환자도 없고. 언니는? 뭐 일단은 버텨보고 있지. 잘했어 언니. 조금만 있으면 그 병원 인수할 사람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그냥 계속 버텨. 알았지? 너 뭐 점쟁이네? 안 그래도 다른데 이력서 넣어볼까 했어. 절대 그러지 마. 나만 믿어 언니. 꼭이다. 몇 다루 교도소 제수복이 잘 어울리네요. 2468 뭐 하긴 2468은 원장 가운도 잘 어울리긴 했지. 유니폼 스타일인가 봐. 그놈의 2468 소리 좀 집어치워. 그럼 뭐 이젠 원장님도 아닌데 원장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미란 씨는 좀 그렇고 호칭이 그거밖에 없는데 2468? 너 나 여기 있다고 우리 제수한테 막 연락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내가 왜? 2468한테는 귀한 아들일지 몰라도 나한텐 이미 쓰레기 인정했는데 내가 뭐 알아? 뭐? 내 아들한테 감히 쓰레기? 너 말 다 했어? 아니 다 안 했어. 당신 병원 건물 내가 인수했어. 야 사기를 쳐도 적당히 해. 부모도 없이 자란 고아 나부랭이의 조무사 따위가 무슨 수로 강남 한복판에 있는 내 건물을 인수해? 말이 되는 소릴 좀 해라. 그럼 어디 이거면 인정할까? 뭔데 그게? 글자 안 보여? 건물 등기부 등본 여기 내 이름 김나연. 아니 니가 어떻게 그게 궁금할 것 같아서 내가 말해주려고 왔지. 알고 봤더니 당신이 개무시했던 내가 어느 돈 많은 사업가 딸이었더라고. 뭐 뭐야? 어머 내 생각이 맞았네. 지금 나한테 그딴 식으로 한 거 후회하고 있지? 맞아. 후회하라고 얘기해주는 거야. 너 너 애는? 우리 재수 애는? 그걸 당신이 왜 궁금해하지? 재수 애 아니고 내 애거든? 왜? 이제 와서 내가 부자 됐다니까 애 볼모로 어떻게 해볼 생각하지? 행여라도 세상에 나와서 나 찾을 생각 꿈에도 하지 마. 접근 금지 명령 때마다 갱신할 거고 당신이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위협이 된다는 증거도 나는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으니까. 그러는 즉시 또 당신은 감빵 신세 지게 될 수도 있거든. 나연이 너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너 취직 안 시켜줬을 수도 있어. 그래서 고마운 줄은 알아라. 아니 천만의 말씀 그 병원 아니었어도 나 얼마든지 취직할 수 있었고 네가 우리 병원에 오지만 않았어도 우리 재수 너 같은 애 안 만났을 거고 나 여기 있지도 않아. 그게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신머리부터 뜯어 고치세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안에서 단단히 반성하란 말이야. 내 말 알겠어? 2468? 사실 저는 이상하게도 저를 보육원에 버린 아빠를 원망한 적은 없었어요. 아빠가 남긴 편지를 보니 아빠는 저한테 약속한 대로 딱 한 달 후에 찾으러 가셨대요. 그런데 그새 저는 아빠를 찾으러 간다고 보육원을 나가 그야말로 길을 잃은 미아로 다시 보육원에 맡겨지면서 향방이 엇갈렸던 거였죠. 그래서 평생 그렇게 저를 찾으러 다니셨던 거고요. 평생 죄인 같은 마음으로 사신 아빠가 물려주신 재산은 제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액수였어요. 저를 꼭 닮은 아들과 평생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고도 남을 만큼 이었죠. 그 인간들 소식은 어쩌다 가끔 듣긴 합니다. 재수없는 남자는 미국에서 완전 폐인돼서 돌아와 여전히 폐인처럼 살고 있고요. 그 엄마란 인간은 형기 마치고 나왔는데 재산 다 털려서 가진 게 없으니 지 아들도 못 거두고 모른 척하고 노숙자 신세로 살고 있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 저는 똑똑하고 착하고 밝은 제 아들과 매일매일 행복하답니다. 행복하답니다.